우리 친구들 안녕 엄청 오랜만에 인사해요 그쵸? 우리 친구들 간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비디오로 인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본문 말씀 엄마랑 같이 읽었어요? 마태복은 27장 말씀이에요 안 읽었으면 잠깐 비디오 멈추고 엄마랑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 더 들어요 알겠죠? 자 우리 말씀 이제 들을 건데요 말씀 듣기 전에 기도 먼저 할게요 주손 꼭!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친구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슴 속 깊이 심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마태복은 27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?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답을 알면 엄마한테 살짝만 얘기해 볼까요? 엄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한번 얘기해 봐요 자 대답해 봤나요?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? 바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 했을까요? 그건 바로 우리들이 선생님들도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죄라는 건 뭘까요? 친구들 그 죄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? 그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엄마 말 안 듣고 때 쓰고 사고 싶은 거 사달라고 조르고 언니랑 친구랑 오빠랑 오빠랑 동생이랑 싸우고 맛있는 거 있는데 좋은 거 있는데 나눠주기 싫고 그럴 때가 바로 죄를 짓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죄를 짓는 건데 죄를 지었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? 하나님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하려면 소 양 양 염소 아니면 새 이런 동물들을 죽여야 했어요 죽이고 나서야 예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다면 그래야 했겠죠?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도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나요? 간사님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언제는 동물들을 죽이지 않아도 피를 흘리지 않아도 예수님께 기도 한 번으로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감사하죠?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한 번 크게 소리쳐보고 간사님이 마무리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 예수님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라고 같이 소리쳐볼 거예요 크게 한 번 소리쳐볼게요 자 준비됐어요? 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자 그러면 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말씀 끝낼게요 두 손 꼭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을 이렇게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용감한 유튜브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하나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지금 너무너무 슬픕니다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이 사람들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간사님은 안녕 자 다시 한번 마니스파어 해보도록 해요 마니스파어 다시 준비 준비 내가 내가 진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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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에게 이루느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아니 아니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12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아멘 안녕 안녕 네 2077 고마워요